단돈 10만 원으로 고작 한 달 만에 7천만 원을 벌어들일 수 있는 엄청난 매매 기법의 모든 핵심 내용을 지금부터 바로 여러분에게 완벽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 놓치지 말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질문을 하나 해볼 텐데요, 여러분께서는 무슨 이유로 코인판에 입문하셨습니까?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실 텐데, 그렇다면 코인으로 어떻게 돈을 벌어들일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있으신가요? 승률이 좋은 매매법 같은 것들 말이죠, 만약 그러한 매매법을 가지고 계시다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 여러분의 감정을 컨트롤하고 매매법에 나온 원칙을 그대로 따라서 매매하고 계십니까? 사실 제가 질문한 모든 내용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분이라면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지도 않을 겁니다. 애당초 승률이 괜찮은 본인만의 매매법이 있고 매매의 원칙을 그대로 따를 만큼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꾸준한 수익을 보고 있거나 졸업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직 본인만의 매매법을 찾지 못했거나 매매법이 있는데도 수익은 나지 않고 계속 손실이 쌓이거나 시드가 제자리인 분들일 텐데요. 사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꾸준한 수익을 내기 어려워하고 그 이유는 본인만의 확실한 매매법 없이 감정적으로만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중에는 승률이 잘 나오는 매매법을 찾아서 트레이딩을 하다가 손실이 몇 번 나면 바로 다른 매매법을 찾아서 새로 적용해보고 그것도 손실이 났을 때 또 다른 매매 전략을 검색하거나 물어본 경험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사실 아무리 승률이 좋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매매법이라고 해도 모든 상황에서 100% 수익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20년 3월 비트코인이 단 이틀 만에 50% 이상 폭락하여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린 코로나 빔이라든지 2021년 5월 중순에 비트코인이 계속 하락하다가 석가탄신 이래 나온 급락으로 일주일 만에 반토막 나면서 투자자들을 놀라게 했던 붙다빔처럼 엄청난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 얼마나 승률이 좋은 매매법이든 패배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죠. 애초에 600만원을 3000억원으로 만들고 우리나라의 최대 코인거래소 비트에서 1000억원 현물 인증까지 남겼던 전설적인 트레이더 원효띠도 붙다빔이 나왔을 당시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면서 충격을 받고 방심했다는 반응을 남긴 적이 있었습니다. 수천억원을 벌어들인 레전드 트레이더조차 예상하지 못한 변동성이 나왔을 때 바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매법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매매 원칙을 지키면서 꾸준히 장기적으로 트레이딩하는 것인데요. 원칙을 정해둔 다음 이를 칼같이 지키고 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는다면 어떤 매매법을 사용하든 간에 승률을 따라 꾸준히 수익을 보면서 결국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께서 매매 원칙을 철저히 지킨다는 가정하에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매매법을 소개해드리려 하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매매법은 해외에서 160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할 만큼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참고하는 전략이며 단돈 10만원으로 시작해서 한 달 만에 7천만원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매매 과정에서 활용하는 지표는 딱 세 가지밖에 없고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고 직관적이죠. 그리고 지금부터 해당 매매법을 어떻게 적용해서 타점을 잡고 익절과 손절은 얼마나 해야 하는지 모든 내용을 차례대로 설명해드릴 텐데요. 지표 활용법과 주의사항을 계속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영상 내용을 하나라도 놓치면 10만원으로 7천만원의 수익을 기록한 이 매매법의 효과가 100% 나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차트 캔들을 하이키나시 캔들로 변경하는 것인데요. 일반 캔들은 양봉하고 은봉이 불규칙적으로 나오다 보니 추세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하이키나시 캔들을 활용하면 좀 더 쉽게 전반적인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키나시 캔들로 차트를 분석할 때는 캔들의 두 가지 특성만 확실하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양봉 캔들이 떴을 때 이전 캔들보다 다음 캔들의 몸통 부분이 길고 아래꼬리 없이 깔끔한 양봉이라면 다음 봉에서 그대로 상승 추세를 이어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에서도 이전 봉보다 캔들 몸통이 길고 윗꼬리가 없는 은봉 캔들이 나오면 그대로 강한 하락이 나올 확률이 높죠. 더해서 추세가 이어지다가 갑자기 몸통이 얇고 위아래로 비슷한 길이의 꼬리가 나온 캔들이 뜨게 되면 이 캔들 바로 직전에 나오던 추세가 반전된다는 신호로 볼 수 있는데요. 실제 차트에 대입해서 하이키나시 캔들에 따라 어떻게 타점을 잡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 차트는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아래꼬리가 없는 양봉이 연속으로 나온 뒤에 강세가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아래꼬리 없는 양봉이 나올 때 롱 포지션을 진입하면 되겠죠. 반대로 이 화면은 하락 추세를 보여주는데요. 본격적인 약세가 발생하기 전에 윗꼬리가 없거나 매우 짧은 은봉이 연속으로 나온 다음에 더 큰 하락이 찾아온 것을 알 수 있으니, 윗꼬리가 없는 은봉이 나올 때 포지션을 매도하거나 코인 가격이 하락할 때 수익을 보는 쇼포지션을 오픈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꼬리가 있는 추세전환 캔들까지 활용하면 시장 흐름의 반전도 예상할 수 있는데요. 이 화면은 하락에서 상승으로 추세전환이 일어난 차트이며,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양쪽 꼬리가 달린 캔들이 등장했고, 아래 꼬리가 없는 장대양봉이 나왔으니 상승 추세가 이어지리라 예상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지금 보이는 차트는 상승에서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부분을 나타낸 화면인데요. 보시면 상승 추세가 이어지다가 양쪽에 꼬리가 달린 캔들이 나온 것을 볼 수 있고, 바로 다음에 윗꼬리가 없는 장대의 은봉이 나타났으니 하락 추세가 이어지리라 예상할 수 있죠. 그리고 이후에 전반적인 추세가 하락으로 바뀐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이키나시 캔들만으로는 모든 추세를 확실하게 판단해서 타점을 잡기가 어렵고, 특히 횡보장일 때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는데요. 지금 보이는 차트는 횡보가 길게 이어진 상황이며, 분명 윗꼬리 없는 장대 은봉이 나왔지만, 곧바로 상승이 발생한 경우라든지, 아래 꼬리 없는 연속량봉이 나왔는데도 바로 하락 추세가 진행된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이키나시 캔들만으로 타점을 잡았다가 계속 손실만 보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도 있죠. 결국 정확한 타점을 잡기 위해서는 차트에 두 가지 지표를 추가해야 하는데요. 일단 지수 이동평균선, EMA 지표를 차트에 적용해 줍시다. EMA는 최근 가격에 가중치를 두어서 계산하는 이동평균선으로 최근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단기적인 가격 흐름을 예측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표죠. 그리고 차트에 EMA를 적용시키면서 길이를 200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EMA 200 지표는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이 장기적인 추세를 판단할 때 주로 활용하다 보니, 차트 안에서 지지와 저항선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트가 EMA 200선보다 위에 있다면 가격이 상승을 지속하는 경향이 있고, EMA 200선은 지지선이 됩니다. 반대로 EMA 200선보다 차트가 아래에 있으면 하락 추세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EMA 200선은 저항선으로 볼 수 있죠. 따라서 가격이 EMA 200선 위에 있는 상태에서 캔들이 선에 닿는다면 롱 포지션을 진입했을 때 유리하고, 가격이 EMA 200선 아래에 있다가 선에 닿게 되었을 때 숏 포지션을 진입할 경우 수익을 볼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차트가 EMA 200선 위에 있다면 롱 포지션, 차트가 선 아래에 있다면 숏 포지션을 잡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적용할 지표는 스토케스틱 RSI인데요. 현재 차트의 추세가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나타낸 상대 강도지수 RSI 지표와 일정 기간 동안의 가격 흐름 속에서 지금 가격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백분율로 나타낸 스토케스틱 지표가 서로 합쳐진 것이 스토케스틱 RSI죠. 이는 가격 변동을 너무 느리게 반영하는 RSI와 차트 흐름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스토케스틱 지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스토케스틱 RSI 지표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파란색 선인 백분율 K선이 있는데요. 이 K선은 일정 기간 동안 가격 범위 안에서 현재의 코인 가격을 백분율로 나타내주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K선이 20보다 밑에 있으면 현재 가격이 과매도 상태라는 것이고 80을 돌파한 상태라면 과매수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되죠. 이때 과매수하고 과매도는 흰색 점선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란색 선을 따르는 주황색의 D선이 있는데요. 이 D선은 파란색 선의 움직임을 다시 평균 값으로 계산해서 보여주는 선이죠. 이때 파란색 선이 주황색 선 위로 올라서면 매수신호로 반대로 파란색 선이 주황색 선 아래로 내려가면 매도신호로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하이키나시 캔들과 함께 EMA 그리고 스토케스틱 RSI 지표까지 세 가지 요소를 적용하고 어떻게 해석하는지 완벽하게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차트를 분석해서 타점을 잡을 때 세 가지 지표 중에 무엇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까요? 일단 전반적인 추세에 따라 매수할지 매도할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EMA 200 선하고 차트를 비교해서 지금이 상승세인지 하락세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스토케스틱 RSI를 보고 매수나 매도신호가 나왔는지 판단해야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이키나시 캔들이 어떤 형태인지 보고 앞서 알려드린 캔들 분석법에 따라서 타점에 진입하면 되는데요. 이제 어떤 지표를 어떻게 적용하고 무슨 순서로 분석하는지도 알았으니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실제로 지표를 이용해서 타점을 잡는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이는 화면은 1시간봉 차트이며 차트가 EMA 200 선보다 위에 있으니 상승 추세로 보고 롱포지션 진입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차트가 EMA 200 선에 닿은 이 지점이 매수 타점 후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스토케스틱 RSI 지표를 보면 파란색 선이 20 아래에 있고 주황색 선보다 위로 올라서는 것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나오면 매수 신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하이키나시 캔들을 보면 양쪽으로 꼬리가 달린 얇은 캔들 이후에 바로 아래 꼬리가 없는 양봉이 연속으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연속 양봉이 나온 이 지점에서 매수 포지션을 진입하면 될 것이고 그 뒤로 차트가 상승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더해서 이제는 하락 추세를 기준으로 쇼포지션 진입 타점을 알아볼 텐데요. 1시간봉 기준인 이 차트를 보면 차트가 EMA 200 선 아래에 있고 이 지점에서 EMA 선하고 차트가 닿았으니 쇼포지션 진입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스토케스틱 RSI는 파란색 선이 80을 넘어간 상태에서 주황색 선 아래로 내려가는 중이죠. 여기에 하이키나시 캔들도 양쪽 꼬리가 빠진 캔들이 나오고 바로 다음에 윗꼬리가 거의 없는 연속 음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다음 음봉에서 쇼포지션을 진입하면 될 것이고 이후에 차트가 급락하는 것이 보이죠. 이때 영상을 시청 중인 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혹시 1시간보다 더 짧은 시간봉에서 단타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을까? 당연히 가능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타점을 잡아내면 되는데요. 이 화면은 15분봉 기준 차트이며 마찬가지로 차트가 EMA 200 선보다 위에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마침 EMA 200 선에 거의 다음 캔들이 있으니 이 지점에서 롱 포지션 진입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스토케스틱 RSI 지표를 보니 파란색 선이 20 아래에 있다가 주황색 선 위로 올라서는군요. 게다가 하이키나시 캔들도 추세 전환을 암시하는 양쪽 꼬리 캔들이 나오자마자 꼬리가 위로 길게 나오는 연속 양봉이 이어지죠. 이에 따라 아래 꼬리가 없는 양봉 캔들 근처에서 롱 포지션을 진입하면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차트가 단기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15분봉 기준에 숏포지션 타점 예시도 설명해드리려 하는데요. 일단 차트가 EMA 200 선보다 아래에 있고 마침 EMA 선에 확실하게 닿은 부분이 있으니 여기서 숏포지션 진입을 고려해봅시다. 이렇게 전제한 다음 스토케스틱 RSI를 보니 파란색 선이 80을 넘었고 주황색 선 아래로 내려가는 중인데요. 더해서 하이키나시 캔들도 추세 전환을 예상할 수 있는 양쪽 꼬리 캔들이 나온 다음 아래 꼬리가 길게 나온 장때 은봉이 연속으로 발생했으니 바로 다음에 은봉이 나온 지점에서 숏포지션에 진입하면 되겠고 역시 차트가 단기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혹시 EMA 200 선에 차트가 닿지 않아도 스토케스틱 RSI와 하이키나시 캔들만으로 타점을 잡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EMA 200 선을 추세 확인 용도로만 활용하면서 타점에 진입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1시간봉 기준 차트이며 EMA 200 선보다 차트가 위에 있으니 상승 추세 롱 포지션에 진입할 수 있겠는데요. 다음으로 스토케스틱 RSI 지표를 보면 상승 도중에 잠시 조정이 발생하면서 파란색 선이 20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주황색 선 위로 올라서는 중이니 이때부터 진입할 준비를 합시다. 그리고 아래 꼬리가 없는 장대 양봉이 연속으로 나오면서 다시 강세가 시작되었으니 연속 양봉이 나온 시점에 롱 포지션을 오픈하면 되겠죠. 이후에 차트는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더해서 이번에는 숏포지션 사례인데요. 역시 1시간봉 기준 차트로 EMA 200 선 아래의 차트가 있으니 숏포지션 진입을 전제로 하고 스토케스틱 RSI 지표를 보니 이 지점에서 파란색 선이 80위에 있다가 주황색 선 아래로 내려가면서 매도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이키나시 캔들도 윗골이 없는 장대 은봉이 연속해서 나왔으니 이 지점 근처에서 숏포지션을 잡으면 되겠죠. 이후 차트는 계속 하락하여 큰 낙폭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EMA 선에 차트가 닿지 않아도 타점을 잡을 수 있는데요. 다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차트는 EMA 200 선을 향해 수렴하려는 특징이 있다 보니 EMA 지표로부터 차트가 멀어졌을 때는 손익비가 좋지 않은 타점을 잡아서 불필요한 손절을 많이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차트가 EMA 200 선에 가까워질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다가 확실한 진입 신호가 포착되었을 때 포지션을 잡으시는 것이 승률과 손익비 면에서 훨씬 좋겠죠. 그렇다면 타점 잡는 방법을 다시 간단하게 정리해드릴 텐데요. 첫째 EMA 200 선을 기준으로 차트가 어디에 있는지 보고 상승인지 하락인지 추세를 판단한다. 여기서 차트와 EMA 선이 가까운 곳을 기준으로 타점을 잡게 되면 승률이 좋은 포지션에 진입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둘째 추세가 상승이고 스토케스틱 RSI에서 파란색 선이 20 아래이며 주황색 선 위로 올라서는 중이라면 매수 신호 반대로 추세가 하락이고 스토케스틱 RSI에서 파란색 선이 80을 넘으며 주황색 선 아래로 내려가는 중일 경우 매도 신호로 해석한다. 셋째 매수 타점이라면 하이키나시 캔들 차트를 본 다음 아래골이 없는 양봉이 나온 지점 이후에 롱 포지션을 오픈하고 매도 타점이라면 하이키나시 차트에서 윗골이 없는 은봉이 발생한 근처에서 숏 포지션에 진입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방식대로 차트를 분석하고 포지션에 진입한다면 누구든지 쉽게 손익비가 좋은 타점을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영상 내용을 잘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익절과 손절가 그리고 레버리지는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을까 아마 이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요. 현물 기준으로 익절가는 3% 손절가는 1.5%로 항상 2대1 비율을 맞추고 레버리지는 10배율 아래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만약 좀 더 리스크를 감수하고 한 번 매매에 더 많은 수익을 목표로 하시는 분이라면 익절가하고 손절가를 늘려도 되고 반드시 2대1 비율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포지션 진입 이후에 익절가를 10%로 맞추겠다고 하면 손절가는 5%에 설정하면 되겠죠. 이때 15분이나 30분 봉처럼 짧은 시간 프레임에서 단타 매매를 하시면 특별한 호재 같은 이슈가 없는 한 큰 추세가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익절과 손절 기준이 작아져야 높은 승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1시간 봉같이 시간 단위 프레임을 기준으로 매매한다면 비교적 큰 추세가 나오기에 익절가하고 손절가를 조금 크게 잡아도 승률이 잘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1봉 이상으로 가면 굉장히 큰 추세가 발생하다 보니 더 손익비가 좋은 타점이 나올 수 있지만 문제는 타점이 몇 주에서 몇 달 만에 한 번씩 나오기에 포지션 진입 자체를 거의 못하는데요. 당장 화면에 보이는 1봉 기준 차트에서는 롱 포지션 타점이 두 번 나오고 해당 타점 사이의 기간은 무려 3개월입니다. 처음으로 매매를 하고 세 달이나 기다린 뒤에 다음 포지션을 잡는다는 것인데 이러면 승률만 높을 뿐이지 수익이 너무 느리게 나겠죠. 이에 따라 15분에서 1시간 봉 사이가 이상적인 시간 프레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10만원을 7천만원으로 만들 수 있는 이 매매법의 효과를 완벽하게 보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매매 원칙을 지금부터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어떤 기준으로 매매를 하든 간에 포지션에 진입하면서 설정한 익절가하고 손절가에 차트가 닿았을 때 칼같이 포지션을 종료하고 다음 진입 신호를 노리셔야 합니다. 만약 차트가 익절가에 닿고 나서 계속 여러분이 맞춤 방향대로 흘러간다고 해도 포지션을 유지하지 말고 익절해야 하며 앞서 말씀드린 지표들을 바탕으로 신호가 나오지 않는 한 재진입을 하면 안 되죠. 당연히 차트가 포지션 반대로 흘러가면서 포지션이 손절가에 닿았을 때도 물을 타거나 포지션을 재진입하면 안 되고 바로 반대 포지션으로 스위칭하여 진입하는 것도 절대 안 됩니다. 더해서 매매 횟수는 결과가 손실이든 수익이든 상관없이 하루에 5번으로 제한하고 5번 매매했으면 그 이후로는 차트가 어떻게 움직이든 상관하지 않고 매매를 끝내야 하며 다음 날까지 기다려야 하는데요. 이처럼 매매 횟수에 원칙이 생기면 심리적인 압박이 가해지기 때문에 함부로 타점을 진입하기보다는 다양한 시간 프레임을 보고 분석하면서 정확한 타점인지 확인하게 되고 그만큼 승률은 더 높아질 수 있겠죠. 하지만 만약 여러분께서 이렇게까지 매매 원칙을 세워두었는데도 어떻게든 더 많은 돈을 벌고 싶거나 손실을 봤을 때 그 손실을 만회하고 싶어서 원칙을 어기고 마음대로 매매하게 되면 당연히 잘못된 포지션을 잡고 큰 손실을 보거나 심하면 모든 시들을 청산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매매 원칙만 제대로 지키면 벌어지지 않을 일이죠. 물론 여러분께서 답답하실 수도 있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방식대로 차트를 분석하다 보면 타점 진입 신호가 아예 나오지 않을 때도 있고 다른 매매 전략들이 전부 그렇듯이 이번 영상에서 소개한 매매법 역시 무조건 수익이 나는 타점을 알려주는 매매법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날은 기가 막힌 타점이 연속으로 나오면서 수익이 발생하다가 다른 날은 타점이 맞지 않아서 손실을 볼 때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작은 수익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매매해서 과연 큰 돈을 벌 수는 있는지 의문이 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꾸준히 매매해서 수익을 쌓았을 때 여러분이 보게 될 최종 결과는 상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매매법대로 시작 시 드는 10만원 레버리지 10배율의 익절가는 3% 하루에 딱 한 번만 매매하여 확실하게 손익비가 좋은 타점을 잡아서 한 달 내내 수익을 봤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최종적인 수익은 10만원으로 2억 6천만원 넘게 벌어들이면서 2,620배의 수익률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는 앞서 한 달 만에 10만원으로 7천만원을 벌어들일 수 있다고 소개한 원본 영상의 수치보다 큰데요. 이것이 바로 복리의 마법이죠. 현물 기준 3%라는 수치가 아무리 작아 보여도 결국 복리로 쌓이다 보면 천문학적인 수치로 시드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당장 영상 초반에 등장한 6백만원을 3천억원으로 만든 레전드 트레이더 원효띠도 복리로 하루 수익률을 계산하면 평균 0.5% 정도씩 수익이 낮다고 하죠. 결국 1%가 되지 않는 작은 수익률로도 복리로 꾸준하게 쌓다보면 엄청난 수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매매 원칙을 반드시 지키고 장기적으로 매매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영상의 주제인 단돈 10만원으로 7천만원을 벌어들일 수 있는 놀라운 매매기법의 핵심 포인트를 간단하게 정리해볼 텐데요. 먼저 하이키나시 캔들 EMA 스토케스틱 RSI 세 가지 지표를 이용해서 손익비 좋은 타점을 잡는다. 이어서 레버리지는 10배 이하로 설정하고 익절가와 손절가 기준은 시간 프레임에 따라 달라져도 되지만 익절과 손절 비율은 항상 2대1 비율로 맞춰야 하며 포지션이 익절가나 손절가에 닿으면 무조건 포지션을 종료하고 나서 다음 타점 신호를 노려야 한다. 하루에 매매는 5번으로 제한해야 한다. 이 원칙들만 철저하게 지키면서 꾸준하게 매매하신다면 여러분이 얼마로 매매를 시작하든 상관없이 복리의 마법을 실현하면서 좋은 매매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리고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더해서 코인 선물 거래 방법이나 현재 진행 중인 트레이딩 대회가 궁금하신 분께서는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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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